제발! 많이 보내지 마! 어? 또 쓰러지. 오늘은 뭐를 해요? 오늘의 컨텐츠는 네. 오우. 오우야. 1박스는 있어? 오우야. 자, 총 도미노 2000피스입니다. 천 개, 천 개야 지금? 예. 와우. 막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조건을 주출 겁니다. 조건이 있다고? 예. 1번, 사무실 전체를 사용할 것. 2번, 2000피스를 전부 사용할 것. 3번 탑을 2개 이상 쌓을 것 4번 도미노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사용할 것 시작과 끝은 스튜디오 아닐 것 아 지금 몇 시죠? 지금 11시 37분 저 사우 씨 40분 딱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시간 하나별로 해 줘 제발 아 싫어 그냥요? 아 귀찮아 아 제발 아 싫어 존중해줘 아 싫어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근데 자카 나도 그래도 해준다 어 싫어? 이렇게 할 거야? 아 싫어 근데 이게 문제가 저거 아니야 이렇게는 싹 세워 근데 이걸 세우다가 쓰러지는 게 문제 아니야 왜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성민 남자 하면 이 정도는 하겠는데? 아 도미노무가 아니라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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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ال Nai 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귀 sixteen 네네 ire 뭐 들까봐 찾아보봤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ㅎ 자 보세요 자 꿀팁 도미노 고수들은 어떻게 도미노 하나 갑니다 one two... ass 어! 어! !! 그냥 좋은 일 2012 전 들어쬬 하아... 하아... 이건 진짜 멘탈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생각하시죠? 휴... 휴... 오! 조심! 조심! 방 건드릴 뻔했잖아요! 안 건드렸어요! 왜 그러세요? I'm here with you 오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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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타이틀하면 안 돼 씨바! 이런 컨텐츠는 어때요? 존나 싫어요 진짜 마음 편안해지지 않아요? 아 진짜 일전... 제가 하나 할까요? 네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네 피디 한 명만 투입시키는 게 없을까요? 오케이 자 피디가 독이 될 수도 있어 먹어보세요 누구 피디님을 원하시겠지? 웃음 피디 아니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손 메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제가 뭐 하면 되죠? 아우저씨 색깔 안 맞추면 저분 조라라 셔 가지고 색깔 맞추셔야 돼요 아 색깔 맞출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안 맞아 있잖아요 이게 아니 그 두 개당 하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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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지 마세요 제발 말 걸지 아 또 쓰러진다 또 쓰러진다 아니 제가 무슨 말 걸어서 쓰러진다 남 탓 오죠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마고 네 아프지 마고 아 그렇지 말고요? 아 잘했어요 정 Toe가 일어난 김에 내가 한 건 한 바깥 싹 보고 존나 잘 했으니까 지금 존나 디테일 있지 디테일 있어 없어 어 지혜 씨 근데 지혜 씨는 왜 안 내놓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만 산단 말 저 노래기능할 때도 아니면 잘해요 번지점프할때도 그냥 뛰어내려는다면서요 네, 인정. 네, 인정.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시 빨라 빨라! 공은 있어요, 공.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진짜 공이 좋네요. 아! 아! 왜 안 나왔는데? 안 되네. 금방 또 말을 알아듣는구나.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원했던 동의예요. 다 합침해서 하나에 만든다. 심정. 하나씩 내가 올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해! 진짜! 아, 뭐야! 뭐라. 이게 뭐라. 그냥 바로 자릅시다, 지금. 안 돼, 안 돼.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이거 빨리 채울 수 있어. 빨리 채울 수 있어. 천정은씨, 뭐 하세요. 아니, 이거 재밌어 안 가는 거 있어요. 저 밖으로 재작품같이. 한 번만 건져봐. 당신이 안 나갔어. 이게 쓰러진 건 서로 막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중간에 안 끊기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미션 다 완성했죠? 턱 두 개 쌓았고 공, 공, 공도 있어요 두 민호가 아닌 거 이용했고 제가 한 시간 내렸고 마지막 핫도그 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했으니까 마지막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싹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보자 스톱! 자 갑니다 가요 하나 둘 셋 오~~ , 가가가! 야 Dep betrayal! 어~~ 가자~~ 하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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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피스 도미노 사키 대성공 저 이런 거 개 싫어하는데 은근 재미있는 게 쾌감 있네요 2시간짜리가 1분도 안 걸려서 끝나는 게 문제가 있는데 15초?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있었다는 거 그렇지만 이 정도는 성공이라는 거 또 의미가 좀 있어요 70이라는 것도 들어와 있고 70만도 있었고 핫도그도 있었고 의미가 나는 게 있었어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연락주세요! 댓글 주세요! 안녕!